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 주위에 눈이 조금 나쁘다는 친구들에게 너 시력이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 시력은 마이너스야?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이너스라는 시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내 시력은 마이너스야? 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안과나 안경원에서 처방전을 보면 마이너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근시나 근시성 난시를 가지고 있는 눈에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해요. 이걸 보고 본인 시력이 내 시력은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광학적으로 근시는 오복렌즈로 교정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요. 원시는 돌록렌즈로 교정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도수를 표기를 해요. 안경으로 교정되는 도수와 시력은 다르게 표시를 하는데요. 처방전을 보거나 일회용 렌즈에 적혀있는 도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 디옵터 또는 마이너스 2.50 디옵터는 시력을 1.0으로 교정할 때 필요한 파워, 즉 디옵터라고 해서 근시나 난시를 교정하는 도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은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인데요. 5m 거리에서 하얀색 시력표를 보았을 때 0.1에서 2.0까지 한쪽 눈을 가리고 시표를 보았을 때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지 측정한 것이 시력이에요. 여기서 하얀색 시력표를 보면 제일 큰 숫자가 0.1이라는 시표인데 5m 거리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0.1이라는 시표를 읽어내지 못하면 한 발짝씩 거리를 가까이 다가가서 시표를 읽혀요. 이때 숫자를 읽어낸다면 4m, 3m, 2m 거리에 따라서 0.08, 0.06, 0.02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더 정확한 기본 검사를 설명해 드리면 시력표 바로 앞에서도 0.1이라는 시표를 읽어내지 못하면 한쪽 눈을 가리고 눈앞에서 핑거 테스트를 해요. 손가락이 몇 개인지 인지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핑거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손의 움직임을 인지하는지 알아보는 핸드무브 테스트를 해요. 이때 손의 움직임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런 펜라이트를 가지고 눈앞에 불빛을 비춰서 불빛을 인지하는지 알아보는 광각 테스트를 해요. 이때도 빛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실명 또는 맹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렇듯 나는 눈이 나빠서 내 시력은 마이너스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본인의 도수를 대충 알고 계시다면 참고할 수 있는 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는 근시 마이너스 4.00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5.00 디옵터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시력은 0.06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시력은 컨디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요. 기분에 따라 시력이 나빠진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내 교정 시력이 1.0이 나오는지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도수 변화가 있는지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시력이 1.0이 나오는지에 중점을 두고 시력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안경으로 교정을 했는데도 교정 시력이 1.0이 안 나온다면 약시일 수도 있고요. 각막염일 수도 있고 다른 안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이너스라는 시력이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주위에서 너 시력이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절대 내 시력은 마이너스야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늘은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